컬투 크리스천 김태균의 홀로서기 웃음 건강학 제임스 윌스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컬투 김태균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어려서부터 모든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한국학교 교육 시스템을 마음에 안들어 해서 본인이 관심있어하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활동에 매달렸으며 그 덕분에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신도임에도 불교에 가까운 무종교에 정찬아와도 마찰없이 팀을 계속하고 있고 본인도 기독교를 소재로 한 개그에도 신성모독적인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써먹기도 하는데 한 번은 남친이랑 수영장을 갔는데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안 꺼내주겠다면서 물에 막 빠뜨렸다는 사연이 오자 남친이 침례의 교인인가 보다라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생각조차 못할 개그를 할 정도입니다 사연 진품명품에 예수는 왕 예수는 주라는 찬성과 가사가 오타가 나서 예수는 왕 예수는 중이라고 써있었다는 사연이 왔을 때 옥사님 깜짝 놀랐겠다 하면서 빵 터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불교도에게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는 등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 없다는 컬트의 뒤에는 그의 둥글둥글한 성격이 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균은 1993년 영국 배우로서 첫 데뷔를 하였고 이듬해 1994년 7월 MBC 5기 공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했으며 이후 정성한, 정찬호와 함께 컬트 삼총사라는 이름으로 개그 뮤지컬 그룹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 정성한이 탈퇴 현재까지 컬트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며 2018년 4월 16일부터는 정찬호의 공황장애로 인한 방송 중단 때문에 김태균 본인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에는 여성 보컬 김미려를 영입 하이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컬트 삼총사의 탄생 1996년 7월 24일 정찬호, 김태균과 함께 정성한이로 구성된 컬트 삼총사가 개그 콘서트의 이름으로 서울 관객을 만났는데요 서울 대학로 충돌 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친 이들은 영국풍의 개그부터 아카펠라 등에 이르는 다양한 무대로 관객을 맞았으며 당시 신성훈과 탤런트 이훈, 개그맨 이용렬, 김국진 등의 게스트로 나서며 컬트 삼총사의 인기를 확인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컬트 삼총사는 1997년 초 사랑은 야이아이아라는 노래를 타이틀로 한 앨범을 내놓기도 하며 가수로도 활동했으며 그만큼 당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 발판은 1995년 MBC 젊음의 다섯마당인데요 마치 랩 가사와 같은 빠른 대사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는 유머로 웃음을 자아낸 이들은 이전의 여느 슬랩스틱 코미디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죠 이들은 자신의 개그 혹은 그 내용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그것 자체가 컨셉이라며 이를 컬트 개그라 이름 붙였습니다 1995년 8월 MBC 신인 개그맨 동기로 데뷔한 세 사람은 이후 오랜 시간 서울 여의도와 대학로로 가며 개그의 색다른 무대를 펼쳤는데요 특히 이듬해 8월까지 300여의 공인을 펼치며 매진 사례를 이뤘습니다 1999년 여름까지 모두 40만여 명의 관객이 이들의 무대를 지켜봤으며 이런 성원에 힘입어 컬트 삼총사는 아예 전용국장 컬트홀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타까운 컬트 삼총사의 결별 하지만 2002년 정성환이 팀을 떠나면서 정찬호와 김태균이 남아 컬트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그동안 잘 맞지 않았다면서 컬트 삼총사의 옷을 벗은 이유를 방송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성환은 현재 공연 기획자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꾼 김태균 1호가 김태균 아내위의 태교일기서 박미선과 깜짝이념까지 4년 전부터 교제해온 이재영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경대 목사의 추리로 진행된 결혼식의 사회는 컬트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정찬호가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윤도윤이 매일 그대화를 리쌍은 리쌍 브루스를 각각 불렀습니다 이날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리마로우로 유명한 개그맨 이상형씨가 깜짝 등장해 정찬호와 함께 즉석 댄스를 선보였으며 김태균은 리쌍과 함께 리쌍 브루스 일절을 신부에게 직접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스마일매니아 박승대 대표를 비롯해 박준영, 정종철, 정만호, 이용열, 황기순 등 개그맨들과 유재석, 김영만, 강호동 등 MC 박상훈, 정찬, 유준상, 홍은희 등 배우들을 비롯해 가수 윤도연, 자두, 진우션, 조갑병, 원미경, 그룹 룰라에 김지연 등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태균은 9년 전 당시 스타일리스트였던 이정씨와 4년 전 다시 만나 교제를 해오다 올해 초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김태균, 이정 부부는 21일 몰디브로 4박 5일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신접산림은 서울 종암동의 한 아파트에 차렸습니다 김태균이 사랑꾼 면모를 공개해 또한 아내와 박미선의 과거 인연도 전했는데요 5월 16일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 50회에 하는 개그맨 김태균이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이날 박미선은 김태균에 대해 태균이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태균일기까지 쓸 정도로 사랑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태균은 결혼 17년차 애가 중학교 3학년이라며 아내가 누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박미선이 인연을 전했다 잠깐 내 스타일리스트를 했다는 것 박미선은 당시 김태균의 아내가 외국 유학파의 스타일도 무척 좋았다고 칭찬했습니다 김태균은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 한 프로에서 스타일리스트와 MC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심진아는 여자 후배들은 언니를 다 싫어한다 우리 태균 선배를 뺏어갔으니까 그때 제가 제일 신인일 때 태균 선배가 진짜 스윗해서 후배들 로망이었다 어느 날 그 언니가 태균 선배 옆에 있더라며 과거에 김태균 인기를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균은 지난 2005년 전직 스타일리스트인 이지영씨와 결혼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데요 김태균은 아내가 임신한 당시 매일같이 작성한 태교 일기 태교가 즐겁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5주년 맞은 컬투쇼 대단한 DJ 김태균 5월 1일 방송된 SBS 2시 탈출 컬투쇼는 15주년 특집 오늘도 출간합니다로 꾸며졌는데요 이날 김태균은 15년 동안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자칭 타칭 SBS 직원이었다며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고막 베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컬투쇼는 코로나19 여파로 쇼단원을 부를 수 없었으나 15주년을 기념해 소수의 쇼단원이 자리했습니다 김태균은 잔칫집에 온 느낌이라며 스튜디오를 가득 채워야 하는데 10명이 채퇴하지 않는다 정말 오랜만에 쇼단원을 만난다고 감격을 피했습니다 한편 김태균은 단짝 개그맨 정찬호가 몇 년 전 건강상 이후로 잠정 하차한 뒤 스페셜 DJ들과 컬투쇼를 지켜왔는데요 그는 재치있는 입당과 게스트들과의 남다른 케미로 청취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컬투 정찬호님의 빠른 쾌회를 빌며 홀로서기를 하는 개그맨 김태균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여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